겸손은? 다스베이다 318회 시작하겠습니다. 박시영 대표 박시영 대표 박시영 대표 많이 오셨네요. 더운데 요새 진짜 살 빠지고 있다. 확실히 얼굴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부러워? 깜찍한데? 이번 주 여론조사가 특이점이 좀 있어요. 여론조사 초반에 여론조사 방식의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네트워크를 잘 아는 사람들이 들여다보면 여론조사가 참 보안에 취약하다. 그런 위험을 원천 차단하려고 저희 전화면접은 인터넷을 아예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세팅을 했는데 이번 조사 결과가 그래서 그런 보안 취약점을 누군가 악용한 결과라고 내가 단정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특이 지점이 있고. 좀 특이하긴 하죠.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ARS로 조사한 대부분 조사가 비슷한 패턴으로 나왔거든요. 우리 ARS도 사실은 인터넷 차단을 하고 싶었지만 이 조사 방식의 특성 때문에 ARS는 인터넷을 차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우리 전화면접 조사 딱 하나만 제외하고 우리 ARS 포함해서 모든 조사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급등했어요. 대자비를 안 느끼는 거지. 지난 보궐선거 때 또 그리고 총선 때 우리만 달랑 우리만 특이한 결과였고 다들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표가 나오는 때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조사가 특이한 게 전화조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 민주당 우위가 그대로 이어졌는데 ARS는 상당히 많이. 2주 연속 올라서 대략 한 10% 정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효과를 말하는데 물론 플러스 효과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 전화면접 표집에서도 보수가 좀 더 활성화된 걸로 잡힙니다. 그렇게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 반영된 수치가 우리 전화면접에서는 변동폭이 거의 없어서 0점대가 움직이거든요. 최근 몇 주간 쭉 봐도 그냥 0점대가 오르락내르락 사실상 안 움직여요. 큰 여론의 변동이 없다 이거죠. 우리 전화면접으로는. 그게 주변 미터를 보면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반응이 크게 대통령에 대한 평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10%를 오를 요인이 뭐가 있어요. 게다가 국민의힌만 전당대회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효과라고 보려고 해도 지난 전당대회보다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투표율이 떨어졌어요. 훨씬. 네. 떨어졌죠. 워낙 부정적인 이슈만 계속 나왔으니까 여기서 2주간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이 10% 상승할 그런 이슈가 있나? 그런데 우리 전화면접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그쪽이 맞고 우리가 틀렸거나 우리가 맞고 그쪽이 틀렸거나 할 텐데 제가 데자비라고 한 것은 지난 보궐선거 때나 총선 때 우리 전화면접반 달랑 남았을 때 실제 결과는 우리 전화면접과 비슷했잖아. 과거에는 이 정도 사안이면 국민의힘 대통령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대대적으로 도배질을 했을 텐데. 자기들도 좀 이상한 거야. 지금 분위기가. 스트레인지 하잖아. 그렇게 크게 부각시키지 않더라고요. 유일하게 여론조사 수치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것은 여론조사 꽃의 전화면접 딱 하나입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외부망을 다 차단한 여론조사 꽃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로지. 다른 어떤 것들 차지 않아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되게 귀찮거든요. 직접 사무실로 와야 돼요. 모든 작업을. 원격이란 게 없어. 개헌을 위로하고 우리 전화면접은 그냥 쭉 보던 대로예요. 그런데 우리 LS조사상으로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단 말이야. 어머나 총선 때도 없었던 일이야. 왜 앞섰지? 그런데 이것만 그러냐. 대통령도 전화면접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10%가량 올라가 있어요. 이 곡서를 보세요. 여기 확 꺾여서 올라가잖아. 30에서 38까지. 2주 사이에. 특이하다. 그 점을 지적해놓고 이번에 볼 조사는 당대표 최고위원들을 ARS 전화면접 둘 다 조사해봤어요. 전화면접은 이럴 때는 항상 없다. 모른다.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지. 위권은 56.6은 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파를 했을 때는 56.6이 나오고 잘 모르겠다는 게 4.1 없다 합치면 38 정도가 되잖아요. 이건 응답을 잘 안 하는 층이에요. 안 하는 층이. 그래서 낮게 보일 뿐입니다. 56.6이라는 게. 그런데 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72.2가 나오고. 뒤쪽을 빼고 나면 이거 한 90% 되는 거고. 90% 육박합니다. 또 희한하게 대통령이나 정당 혹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관련 문항에서는 특이점이 나타나는데 민당 정당 관련해서 그런 특징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ARS는 잘 모르면 적으니까 항상. 여기는 또 83%까지 나왔는데 이쪽 빼고 나면 또 90%.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네. 비슷합니다. 실제 결과도 91%.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거라는 건 모두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관심사는 최고위원인데 전화면접하고 ARS 둘 다 했어요. 이 수치가 어떻게 나냐면 부표란 말이죠. 저희는 첫 번째를 묻고 두 번째도 물었어요. 네. 1순위 2순위. 네. 그래서 합산한 게 이거예요. 당 지지층과 무당파를 대상으로 실제 여론조사를 당에서 실시하는데 이게 이제 30%가 반영이 돼요. 그런데 ARS 조사 방식으로 당에서는 적용하기 때문에 참고로 이렇게 보시하는데 이 조사에서는 정봉주 전현이 순위였고요. 두 분이 좀 이강 체제인데. 전화면접하고 ARS가 좀 달라요? 네. 전화면접은 전현이 의원이 좀 높게 나옵니다. 높게 나왔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전현이 의원이 여성층에서 좀 많이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2순위 표를 많이 받았어요. ARS에서는 전현이 의원이 아니라 김병주 의원이 앞으로 나옵니다. ARS 조사 방식이 경선 초반전 결과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보시면 정봉주 1등 김병주 2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민석 전현이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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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조금 처져서 한준호 강선음 2년 보였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봉주 21 전현이 13 이현주 12 김병주 16 김병주가 2이잖아요. 2로 나왔죠. ARS가 권리당원은 고관여층이니까 ARS는 고관여층이 잡힌다는 게 맞지? 맞죠. 권리당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전현이 후보가 2순위 표를 제일 많이 얻었고요. ARS 조사에서는 김병주 후보가 제일 많이 얻었습니다. 자기 선호도를 쭉 있겠지만 두 번째 선택을 할 때 정치고관여층은 김병주 의원이 최근에 보여준 퍼포먼스를 기억하는 거죠. 뉴스를 많이 소비하는 층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면 1강 4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역전하려면 어떤 모멘트는 필요합니다. 지금. 여론조사하고 실제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이대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커뮤니티나 SNS상에서 이렇게 보면 지지자들이 좀 더 관심이 붙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어려운 점은 그런 건 있습니다. 아까 했던 좀 휴가철이고 조금 있으면 또 올림픽 한다고 하고 순위가 확 바뀔까? 사실 정봉주 의원이 1위가 나오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지지자들은 정봉주 의원이 세다는 걸 대부분 다 알고 있었는데 여의도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아서. 여의도에서는 16년 동안이나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권리당원들 또는 일반 지지자들은 다 알았어요. 정봉주 의원이 1위 혹은 2위 할 거라는 걸 여의도에서는 예측을 못했어요. 의원들은 특히 그렇게 생각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의원들이 민심과 생각보다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벌써 의원만 돼도 보좌관이라고 하는 두터운 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원들끼리 얘기하게 되고. 자기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집단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점점 계리가 생겨요. 과연 그러면 정봉주 의원을 제낄 수 있는 누구 한 명으로 모아지는 기류가 있냐 이게 중요할 텐데. 그런 기류는 아직 없고. 제가 보기에는 남은 변수는 김민석 의원이 지난 총선을 이재명 대표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왔는데 이번 2위 때 자기 같은 사람이 최고위원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안정적으로 호흡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의지로 출마를 한 사람이라. 저도 변수는 김민석 의원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설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하나 남은 변수인 것 같아요. 네. 김민석 의원이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집권준비에 본부장 역할을 하겠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읽혀지고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측은지심 또는 부채의식 정서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에 대한 필요 이성적인 판단. 감성과 이성이 충돌하는. 그 하위 3명이 적극적인 메시지를 새로 내지 않는 한 이 구도는 거의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남은 변수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특별한 전략을 세우느냐. 그거 하나하고 김민석 의원이 자기 어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관심사는 1위가 누가 될 거냐 이게 하나 있고요. 5위가 누가 될 거냐 싸움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몰라요. 왜냐하면 수도권이 표가 많거든요. 광주 전남에 또 표가 많거든요. 광주 전남에 표가 많은데 호남이 잘 싸울 사람으로 여러 사람으로 분산되지 않을까. 보통 과거의 전례를 보면 광주 호남 정치인들에게 표가 유리하게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과거에 송갑수 의원도 그랬죠. 그렇죠. 광주 전남에서 모멘템이 새로 생기느냐 이거 하나하고. 지역별로 거의 득표율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독특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아직 반전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죠. 김병주 의원이 1위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봉주 의원이 좀 상처를 받는다면. 왜 상처를 받아 그분이. 아니 공격을 하도 하니까. 정봉주는 상처받지 않아. 그리고 여기도 아까 말한 특이점이 발생하는데. 디올백 돌려주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깜빡깜빡 나왔잖아요. 모두가 빵 터진. 단순하게 물었어요. 그 말을 믿냐 안 믿냐. 안 믿는다가 77.5예요. 전화면접에서 보통 이런 질문은 ARS에서 부정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확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지난 1년 이상 대통령 부인 관련해서 전화면접이 부정이 5가 나왔으면 ARS는 부정이 6, 7이 나왔단 말이야. 처음으로 이게 거꾸로 역전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이 지점이 있는 거지. 분명히. 저걸 깜빡 잊으면 거기 살아남습니까 시킨 사람이 누군데. 깜빡. 그 이후 해명 다 웃겨. 양주는 유해물질이라서 버렸다. 버렸대. 유해물질. 유해물질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시잖아. 아니 뱃속에 버렸겠지. 관자에 가보면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유해물질이 시발 진짜. 이 관련 해명이 모두 다 웃겨.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됐어요.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 진짜. 왜냐하면 대표 되는 과정에서 나경원 발라버리는 장면이 있었잖아. 그런데 진짜 인간적으로 좀 심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청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똑바로 말하세요. 네. 다섯 번이가 연속 네네 하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보고 웃는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한동훈하고 뭔가 내밀한 얘기 했다가는 저거 언젠가 저거 나를 찌르는 칼로 쓰겠다. 마음을 터놓는 동지가 될 수가 없어요. 원수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칼로 푹 씻습니다. 이러니 누가 한동훈하고 마음을 터놓겠냐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독대를 안 하는데요 한동훈하고. 리더가 될 타입이 아니에요. 독대했다가 또 나중에 딴소리 해봐. 죄송해요 그랬잖아요. 복덩어리야. 주제한다. 너무 빨리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오세원도 저격하고 거기도 좀 보내고 하나씩 다 할 수. 진짜 복덩어리야. 어딨어요 이런 사람이 나왔나 몰라. 들어가야지. 네 고맙습니다. 자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화영 분실 사건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환기시켜야 하는 사건이나 제가 오신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책을 내셨잖아요. 우리 김연철 변호사하고 사모님이랑 할까요? 좀 늦게 안 되요. 두 분이 공동 저자로 책을 하나 냈어요. 나는 고발한다. 이화영 대북선거 조작 사건의 실제. 책을 왜 같이 내신 거예요. 이 사건이 엄청 조작돼 있고 이 검찰공화국 안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우리 현명하신 두 변호사님들께서 법률적인 고견을 가지고 이 건이 정말로 조작됐다라는 것을 밝히고자 썼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한테 힘 좀 주려고 썼습니다. 자 박수. 책 얼마나 나갔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1세 다 팔렸습니다. 1세? 1세 몇 권 찍었어요? 얼마 안 돼요. 2천부요. 2천부 너무 적다. 책은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따님 이한희 씨도 수의사인데 책을 냈죠. 악어와 악어새? 네. 아직도 악어와 악어새 이야기를 믿어? 얼마나 재밌겠어. 이 책 좀 나갔습니까? 이 책은 4세까지 찍었대요. 그리고 공장장님도 사주셨죠? 지금 재판 때문에 전셋집 내놨잖아요. 전셋집을 내놨는데 검찰이 전세금마저 압류를 해가지고 정말 고생했어요. 이 책 팔면 좀 도움이 됩니까? 많이 도움이 되죠. 변호사비도 아직 다 지불을 못 해가지고 책으로 주세요. 안 돼요. 책을 팔아서 제가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권씩 살 필요가 없어요. 책이 한 권만 살 필요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좋아. 한 서너 권 사가지고 베고 자고 이 책이 지금 좀 나가줘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요새? 요즘 수원구치소에서 있다가 안양교도소로 갑자기 갔어요. 이전에 있었던 데보다 본인 말로 한 뼘이 작대요. 지금 2년째 독방에 있는데 워낙 또 등치도 있는 사람이 여름에는 엄청 더운데 저녁 되면은 선풍기를 아예 끈대요. 안경을 끼고 있는데 서리가 낄 정도로 습해가지고 이제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운동을 안 시켜주나 봐요. 저랑 접견 하루에 10분 하는 거든요. 그게 이제 안에서 나오는 유일한 통로인데 그 좁은 데서는 사람이 이렇게 진짜 찜통에 쪄지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냥 잘 견뎌라. 재미있는 책 넣어주고 이번에 26일 날 재판이 있거든요. 올해 안에 좀 나와서 재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석도 잘해주더만 왜 이렇게 안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안 해주고 있죠. 유일하게. 사람들이 이 사건을 많이 알고 있고 걱정도 하고 있고 응원도 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저희 변호사님들이 기사 같은 거 많이 뽑아서 주고 많이 힘을 얻고 있어요. 당신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훨씬 더 지금 인기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대신해서 해주는 거고 제가 인기 있다면 저희 남편도 인기 있는 거죠. 이야 자 두 분의 변호사님들은 왜 모셨냐면 이거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계속 반복해서 알려야 돼요. 최근에 아태평화협의 신명섭 국장 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국가보조금 사건인데 내용은 아주 황당해요. 본질은 이하영 부지사 주변인들 괴롭히기예요. 주변인들 다치는 걸 굉장히 괴로워한단 말이야. 뭘 끌고 왔냐면 아태협의 국장이었는데 북한에다가 산림복구용 묘목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산림복구에 적합하지 않은 묘목이라는 거야. 이게 핵심적인 혐의야. 세금을 낭비했다는 거지. 묘목이 금송이랑 주목인데 금송이라는 주목이 주로 관상용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북한이 지정한 겁니다. 우리 산림복구용으로 금송이랑 주목을 줘. 주고 났더니 신명섭 국장한테 세금 낭비했네? 감옥가. 이렇게 된 겁니다. 황당하죠. 이걸로 기소를 했어요.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아태협의 한 칠무자가 나와서 증언을 하는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알려지지가 않네? 그래서 뉴스공장에서 한 번 얘기했는데 또 모신 거예요. 뭐냐면 이하영 부지사가 감옥에 간 것은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줬다는 거예요. 김성태 회장은 이 돈을 어떻게 줬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북한의 리오남에게 직접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70만 불이었죠? 맞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 이야기예요. 내가 필리핀에 가서 북한 리오남을 만나가지고 술도 한 잔 하고 거기서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70만 불을 줬어. 그랬더니 리오남이 북한에 오셔야죠. 그때 전화도 했다는 거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이렇게 됐다고 김성태 회장이 전화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도 얘기했고 이렇게 김성태가 주장했어요. 그거를 재판부가 다 인정해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 건으로 이제 곧 재판을 받을 거예요. 여기까지 맞죠? 맞습니다. 이제 얘기할 것은 그게 다 개뻑니다. 2019년 7월 24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북한 국적의 사람이 6명이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바로 넘어가지 마셔요. 안 되겠다. 검찰이 공격할까 봐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제대회는 일체 피해를 본 국가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일체 피해를 증언하는 대회입니다. 아태엽이라는 곳이 메인드에서 했고 경기도가 이제 서포트를 했던 사업인데 2018년도에는 한국에서 했어요. 그때는 북한 쪽 대표단이 5명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19년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2회 대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6명이 와요. 1차 대회 때 5명이랑 똑같은 5명 플러스 통역 한 명이 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필리핀 대사관이 없어요. 북한에서는 필리핀 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수교 국가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중국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이 사람들이 신원이 보증을 받는 방법으로 아태엽에 요청을 해요. 행사명, 행사 기간, 일정, 관련 여비 등등 모든 게 나와 있는 영문 초처장 플러스 비행기 티켓까지 보내라. 이걸 들고 중국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발급받아서 필리핀 입국을 하는 겁니다. 필리핀 들어올 때 공화은행에서 관계자들이 먼저 와 있어요. 와서 입국 6명 들어올 때 꽃다발 주고 환영하는 사진도 있고 나중에 단체 사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18년도, 19년도 둘 다 똑같이 5명은 공통되잖아요. 특정할 수 있는 명단. 그리고 통역자 명단도 명확하게 있어요. 통역자는 젊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6명입니다. 그 명단은 전부 다 경기도에 보고돼 있는 거예요. 통역은 젊은 사람이고 리오남은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해갈릴 리가 없잖아요. 그 명단에 리오남이 없다가 첫 번째예요. 그러면 리오남이 이렇게는 안 오고 다른 방식으로 왔을 수도 있지 않냐. 검찰이 그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리오남은 공작원이다. 가명을 써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국정원 요원 한 명이랑 통의부 요원 두 명도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2차 대회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문건은 제출돼 있어요. 법원에. 리오남이 리차도 없습니다. 거기에도 리오남이 없고 그러면 어디에도 명단은 없는데 본 사람은 있는가. 증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못 봤다. 거기에 담당자들이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명단도 없고 본 사람은 없으면 안 왔잖아. 명단은 없었는데 봤다거나 혹은 국정원 보고서에는 있었다거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국정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모를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쌍방울 회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다 만나가서 술 먹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 사람들은 다 무리지어 다녔는데 리오남은 이상하게 혼자 다녔다. 그날 밤에 김성태, 이화영, 송명철이 한 번 술 먹고 김성태, 이화영, 리오남이 한 번 술 먹었다. 행사상에 나타나서 막. 혼자서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혼자서. 술 먹고 했다는 거니까. 그럼 누구 눈에 띄워야 되잖아. cctv에 잡혀야 되잖아. 그런데 본 사람도 없고 기록에도 없고 국정원 기록에도 없고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안 온 거잖아. 저희가 여기서 지금은 밝힐 수는 없지만 무엇을 증명할 거냐면 나머지 6명도 쉽게 오기 어려웠다라는 걸 증명할 겁니다. 필리핀에 간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 북한 인사들이. 이 6명 역시도 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입국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하고 그렇다면 리오남이 존재를 결국 검찰이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검찰이 당연히 증명해야죠. 네. 그렇죠. 단지 김성태의 진술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은 김성태의 진술밖에 없거든요. 내가 술 마셨어요. 같이. 그리고 술 마시다가 이재명한테 전화했어요. 물론 이재명 대표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이화영 부지사도 그런 일이 없다. 거기서 리오남을 만난 적도 없고 같이 술 마온 적도 없고 그때 그래서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아니야. 쌍방울 회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판사는 그래 쌍방울 회장이 얘기하니까 맞지. 하고 진영을 10년 가까이 때려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 행사를 총괄했던 실무인 아태엽 직원이 나와가지고 명단에도 없었고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직원을 한 거죠. 너 몇목 이상한 거 보냈잖아.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아태엽 직원이 나와서 다른 얘기하다가 이 이야기를 물어본 거예요. 신명섭 국장이. 국장이. 잘 됐다 씨발. 신명섭 국장 주로 변호하시는 변호사님이 상당히 노련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의뢰인의 초점이 완전히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이 행위를 했을 때 의뢰인에게 도움이 됐지 안 됐지가 최우선이에요. 원래는 1차적으로 변호의 임무가 맞죠. 그 사건에서는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지. 그래서 변호사께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질문만 다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했는데 신명섭 피고인이 자기가 직접 물어보신 거예요. 원래 할 수 있거든요. 피고도. 나도 질문한 적 있어요. 적인한테. 그래서 직접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때 룡은 안 봤냐고. 못 봤다. 신명섭 국장님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물어봤냐면 그때 북한 사람 누구 왔는지 기억하냐. 몇 명이냐. 그러니까 다섯 명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통역 한 명은 뺀 거죠. 그러니까 다섯 명 이름을 다 얘기합니다. A 맞아? B 맞아? C 맞아? 해가지고 다섯 명 이름을 다 얘기하고 실무자가 어 걔 맞아. 걔 맞아. 걔 맞아. 걔 맞아 해서 그 자리에서 다섯 명을 다 특정을 해버려요. 제대로 했네. 그리고 한 사람은 통역이고 없잖아 리오남. 통역은 젊은 사람이고 리오남 어디 있다는 거야. 검찰은 괴롭히려고 불렸는데 역으로 된통 예상치 못했겠지. 그렇죠. 통일부 직원도 두 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통일부는 결과보고서 제출했습니다. 통일부에서도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막 돌아다니고 술 먹고 그랬다는데 아무도 못 봤다고. 안 온 거야. 이렇게 되면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북한 가라고 북한에 돈을 줬다. 이렇게 시작된 건데 만난 적이 없으니까 돈을 줄 수가 없지. 대서특필 돼야 되잖아. 쌍방울 회장의 진술 근본적으로 흔들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기사가 안 나와. 기사가 안 나와서 또 오신 거야. 이 건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돈을 줬는데 당신은 그거 알았어. 그런데 이재명 재판을 하는 판사가 이 앞에 이하영 부지사 9년 8개월 때리는 그 판사예요. 돈 줬다고 판결한 판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그 돈 보낸 거 알았어 몰랐어.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앞에 건 기정사실로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 판사가 배정돼 있어요. 이야 씨발 리오남이 당시 필리핀 마닐라에 없었다라는 사실은 네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지급되었다는 70만 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김성태와 이재명 지사는 서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고요. 김성태가 리오남에게 70만 불을 주고 나서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바꿔주었다. 이 진술이 신빙성이 깨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7월 24일 마닐라 대회가 끝나고 7월 29일에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방북비용이 지급됐다라고 보고했다는 것이 피의자신문조사 19회입니다.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검찰은 2019년 5월까지는 경기도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제공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냈었는데 9월달부터는 이 문구가 사라졌다. 이것은 7월달에 방북비용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라고 검찰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리오남이 마닐라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70만 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고 검찰의 이 주장 역시도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보도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알리는 것이고 한 몇 주 있다가 또 얘기할 거예요. 내가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 책 얘기를 마무리하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제가 예전에 변론 요지서 작성이 끝나고 뉴스 공장 두 번 나오고 다스베이다를 나왔다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말을 못했어요. 그래요? 그럼 1분을 드릴게요. 그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진짜 궁금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준영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의원으로 단독으로 모신 건 처음이야. 출세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와 이 정도면 이거 홈론도 될 수 있겠는데 하는 아무도 짚지 않는 대목을 짚어가지고 아 이거는 단독으로 돋보이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볼 줄 안 해요. 좀 볼 줄 안 해. 다신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최근에 수미태리 CIA 출신인데 민간인이 된 직후에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우리 정부가 한국인 2세니까 사실은 재미급호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거든. 그 양반이 CIA 출신의 북한 정부가 재미급호다 보니까 우리 정보요원들이 접근해가지고 교류했단 말이야. 모든 정부가 모든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요. 당연히 미국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갑자기 간첩 취급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미국이 문제 삼은 활동을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도 있고 문재인 정부 시절도 있고 횟수로 보면 윤석열 정부 시절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일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건 다 개구라야. 박근혜 문재인 시절 다 합쳐서 한 10권씩 문제 삼았다면 윤석열 정부 시절 2년 동안 20권 넘게 문제 삼은 거예요. 진짜 의문점은 그게 아니라 왜 어차피 다들 하는 거고 그냥 모니터링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터뜨려가지고 이 사람을 간첩이지 하고 감옥에 보냈어. 왜 지금 굳이 문제 삼느냐 더군다나 우리 김준영 의원이 민간인 시절에 이분을 많이 만났단 말이에요. 수십 번은 좀 만났습니다. 정반대의 정치적 입장에서 만났어요. 자주 싸웠고 자주 토론했고 논쟁을 했던 분이고 보수 강병파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지 보수정부화에서 보수 강병파의 미국 정부 요원 출신인데 왜 갑자기 잡아갔지? 그리고 11년 동안 묵혀뒀다가 왜 지금 미국에다 투자도 하고 지금 보면 윤석열 정말 고구짓을 하는데 왜 지금 이거를 미국에 터뜨렸을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언론도 외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초이자 유일한 합리적 해석을 하고 있는 외교 전문가 김준영 박수 이야 이런 날도 있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도 해설을 듣고 어? 무릎을 쳤어 이거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무릎을 쳤더라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시작점은 작년 1월입니다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 핵연습을 하기로 했다 작년 10년 인터뷰 이게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면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동맹을 망쳤다는 데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유사시가 더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전제를 깔아요 지금 극우쪽에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든지 유럽처럼 핵 공유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전술핵을 가져와야 된다는 소위 많은 삼종세트 공유? 자체 개발 아니면 전술핵 재배치 이거를 부축이 있는 쪽이 어디냐 하면 조선일보예요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 핵연습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자 같은 날 한번 보십시오 미국 기자들이 한국 대통령이 공동 핵연습이라고 하는데요 하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바이든이 노! 아 진짜로 이렇게 말했어 이런지 아예 노! 그랬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말했어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노! 그러니까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또 그 다음 날 기자 질문을 다 끊고 맥락 없이 물었기 때문에 노! 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말한 걸 바이든이 바로 노라고 하니까 너무 쪽팔리잖아 그래서 기자 질문이 잘못했어 그런데 또 조선일보가 대통령실 편을 둡니다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가 윤 대통령 말이 맞다고 했다는 거야 난 이 익명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일주일 후에 수미테리를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합니다 이건 공소장이 나옵니다 미국 공소장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요 거기에서 한미 핵 협의 그룹을 구축한다는 요망을 우리 국정원 직원이 수미테리한테 얘기합니다 수미테리한테 미국에서 한미 핵 협의 그룹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석을 여론조석을 조성하라고 부탁합니다 이 이번에 미국에서 기소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신년이 되면 각 부처를 돌면서 부처 보고를 받습니다 하루에 국방부하고 외교부에서 졌다는 소리를 합니다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핵 보유할 수도 미쳤죠 그 요청을 한 다음 날이에요 윤도통이 다시 얘기하는 거야 자체 핵 보유할 수 있어 근데 미국 또 하루 만에 미국의 NSC 브리핑에서 바로 다음 날 브리핑합니다 익명의 고위관계자가 아니고 브리핑에서 노 조선일보나 우리 쪽에서는 익명을 동원하거나 얘기가 잘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쪽에서는 노라고 하거나 브리핑을 공식적으로 해요 그쵸 일주일 후에 수미태리가 foreign affairs 미국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교 전문가들은 다 보는 거기에서 한미 핵 협의가 필요하다고 또 강조합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이 필요하다는 여론 조성을 해달라 그 요청을 받고 일을 한 거야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걸 미국에서는 알고 있었지 오 한국 정부가 국정원 보내서 이런 여론 조성을 해달라고 해서 기사까지 썼네 고단 보시면 이 사월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한미동맹 70주년에 국빈 방문을 했던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노래 부르고 그럴 때 있잖아 그때예요 그때 그때인데 거기서 확실하게 미국이 얘기를 합니다 핵 우산을 약속하는 대신 한국도 NPT를 약속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NCG라는 협의 그룹을 만들던 또 어떻게 살짝 바꾸느냐 보십시오 사실상 핵 공유 이거 다 기억하는 공유라고 또 칩니다 김태효 차장이 사실상 핵 공유라는 단어를 꺼냈단 말이에요 우리도 대서특별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핵 공유는 핵 공유는 사실상 핵 공유는 뭐냐 미국에 얼마나 화가 나 있으면 저게 그 저 그 국빈 방문을 한 직후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저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김태효 사실상 핵 공유하니까 미국에서 핵 공유 아니다 이것도 브리핑으로 한 거예요 직접 공개적으로 또 조선일보가 같은 패턴을 보여요 보세요 조선일보가 항상 등장해요 이럴 때 그러니까 핵 협의 그룹을 만들자고 하는 요청은 일부 받아들인 거예요 일부 받아들여서 대신 mpt를 조건으로 대신 mpt를 조건으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 이란 공동 성명을 냈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동안 하던 대로 하던 거예요 그냥 별 내용이 없는데 이제 김태효 차장이 또 사실상 배치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요 처음에는 전략무기 전략무기라고 하면은 항공모함에 핵을 실을 수도 있고 전략폭격기에 핵을 실을 수도 있고 핵 잠수함에 핵을 실을 수도 있죠 그거를 핵을 사실상 배치했다는 말은 그러면 전략폭격기가 365일 우리를 떠 있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며칠 전에 6월 23일 날 6월 26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국정원 밑에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5명 정도가 공동 저자로 하는데 두 명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쓴 쪽에서는 핵무장이 없었는데 갑자기 결론에 핵무장 얘기가 툭 떨어진답니다 아무도 그걸 누가 쓴지 몰라요 그다음에 나경원 보십시오 당대표 나오면서 나경원은 뜬금없이 핵무장 얘기를 했다고요 반대쪽 미국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한번 보세요 7월 5일에 정박이라는 분이 사임을 합니다 이분은 국무부에서 한국을 담당하는 역시 매파입니다 공소장에 이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날 이 핵협의그룹 NCG의 대표가 김태효가 한 말을 다시 부정하는 거예요 상시배정 아니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국제적 왕따될 것이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우리 김준영 의원님의 이야기는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의 핵무장파와 연결된 미국의 핵무장파 인사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외신 기자 한 분이 미국에 있는 그룹과 핵무장을 추진하고 트럼프가 되면 최고의 찬스다 라고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룹이 있는데 저한테 제보를 한 게 있어요 같이 좀 알아보자 같이 좀 알아보자 지난 5월 말에 제주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직전에는 조선일보에서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게 합니다 여기에 수미테리와 남편은 또 역사학자예요 둘 다 와가지고 트럼프로 바뀌면 한국 핵무장 가능하다는 얘기 계속합니다 공소장자를 보면 뭐 코트를 더 비싼 걸로 바꿨다는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공소장에 수미테리가 어떤 보상을 받았는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진도 적나라하게 찍혔고요 고화질로 미국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안경파들이 핵무장을 하려고 한다 미국 내에 있는 인사들을 동원해서 여론조성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해서 미국 쪽 라인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은 눈에 띄는 상황이고 그중에 수미테리는 아예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렇죠 지금 70만불을 내고 보석으로 나와있긴 한데요 실제로 투옥됐습니다 설을 넘었다고 본 거예요 네 설을 넘었다고 본 겁니다 설을 넘었다고 봐서 윤석열 정부에 경고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 김준영 의원님이 해석하였다 단순히 우리 한국계니까 컨설팅을 받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직이 아니잖아요 반역죄처럼 취급했지만 실제 제목은 뭐냐 하면 외국을 위해서 일하는 로빈 단체나 개인이 등록하지 않았다는데 실제로는 간접법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맨날 한미 공조 어쩌고 다 개소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혼내고 있는 거예요 야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핵무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이런 식의 경고장을 날렸어요 그러면 그 경고에 대응해야죠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고 하던가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요원들을 때려잡거나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은 문재인 정부실에서 아마추어처럼 일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 얼마나 등신 같은 소리예요 이렇게 목을 자르고 경고를 했더니 개갱하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습게 보이지 이러면 지금 28일 날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불가역적인 한미일 협약을 만들겠다고 24일에는 요미우리 신문하고 자위대하고 협력해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북한에서 풍선 날아오면 원점 타격하겠다는 소리를 했어요 한미일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는 트럼프 오면 다 개소리예요 불가역이 어디 있어 불가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개소리고 국회를 통과하시다가 지금 정신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과 어떻게든 꼭 맺어져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거야 간첩들이 있어 간첩들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보시면 주역 중에 하나가 김태효잖아요 이거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제가 국회에 들어왔을 때가 5월 30일이잖아요 국회에서도 핵무장에 관한 세미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오면 그러면 핵무장을 오케이 할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내기 나온 김에 민주당 지지층이 좌절했다가 희망이 생겨서 결집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허니문이 팩트라고 그러면 트럼프 해리스 그래서 해볼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 지지층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트럼프 피격 효과도 그렇게 오래 안 가는 것처럼 우리도 알잖아 대선 기간에 이런 반짝 이슈들이 오래 안 간다는 거 결국 트럼프 해리스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기록을 남기고 가세요 그리고 또 만약에 또 뒤집어지면 떠돌리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스웽스테이드라는 동북부에 있는 펜실베니아, 위스칸신, 오하이오, 미시간 이런 주들에서 결정이 날 텐데 나머지는 항상 똑같아요 결론이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뉴욕이 공화당이 될 리는 없고요 밑에 있는 썬벨트의 농촌 지역이 민주당이 될 리는 없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주들이 문제인데 거기서 꾸준하게 트럼프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서 그러니까요 전체 여론조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 여론조사는 힐러리가 이겼잖아 득표도 힐러리가 더 많이 했잖아 8년 전에는 트럼프가 이겼고 4년 전에는 바이든이 이겼던 게 다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기서 결정이 날 텐데 여전히 거기서는 꾸준하게 트럼프가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같이 걸어서 나만 틀리는 걸 하지 말고 같이 걸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못 나오셔서 지금 우리 전현희 의원님은 법사위 탄핵청문회에 입장하다가 저쪽에서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지금 허리랑 얼굴을 다쳐가지고 지금 고소 호발 진행해야죠 호발장 써놨습니다 자 최고위원 후보 두 분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지금까지의 성재훈 정봉주 단독질주 2등 재선 3등 3선 4등 4선 형편들이 좀 좋지가 않아요 지금 전현희 의원님은 김민서 후보보다는 형편은 좀 낫지만 지금 김명주 후보에게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그냥 이 수준 이대로 끝내도 됩니까? 지도부 안에 진입만 하면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저보다 우리 선배님 반드시 조금 더 올라가시면 좋겠다 김민서 의원님은 4선인데 4, 5, 5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나처럼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 같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나았다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했단 말이야 수석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전에 뉴스공장에서 처음 나왔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뽕도사가 사실 1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초반에 꽤 고전할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는 과정도 그랬고 마지막까지도 몸과 마음이 무겁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갔다가 망심한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대표님 총괄본부장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대표 경선에서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냐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조금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제가 나온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탄핵의 준비도 해야 되고 검찰 공격도 막아내야 되고 직권 준비도 해야 되고 지방선거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직권 준비를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총대를 매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험이나 준비나 대표님하고 호흡을 맞춘 거나 그거는 제가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나온 거거든요 저는 그것이 수석 최고인으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을 맡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뽕도사한테도 여쭤봤어요 우리 친하니까 꼭 1등 하려고? 그랬더니 꼭 그건 아니래요 꼭 1등 해야 되겠어? 아니 제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부터 물어봤어요 현재 후보님들 가운데 다 너무 훌륭하신데 제가 그런 단체전을 이렇게 리드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 성적표를 쭉 사람들이 확인했고 전략적 고민을 하겠죠 박지원 의원님께서 1등 못하면 국회의원 낙선이나 마찬가지야 뭐하러 나가 처음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18년 쉬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대로 가잖아요 뽕도사보다 더 짠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전략적 판단 하나는 미리 동정론 두 가지 생각하시고 나와주시면 좋겠다 미리 동정론 그런데 전현희 의원님은 김민석 의원 추석 만들어주세요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까? 우리 김민석 의원님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총학생 회장을 하셨어요 아크로에서 사자우를 토하던 그 모습이 제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 계보입니다 아 우연히 이렇게 두 분만 나오게 됐는데 계보예요 또?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선배님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두 분 짜고 나왔어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선배님은 수석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정말 이런 마음이고요 저도 책임감과 사명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죽지 않고 오뚜기처럼 살아서 돌아온 투사 오뚜기가 8번입니다 하트가 아니라 이거예요 네 네 8입니다 또 제가 법사위잖아요 조기 종식 알려면 탄핵을 시켜야 되잖아요 법사위에서 이걸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누구보다 자신 있다 탄핵을 시키는 것이 이제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전 의원님 말씀 하나만 좀 보탤게요 윤석열 정권 시작할 때 한번 대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어느 상황이 되면 윤석열 정권 내에 남아있는 마지막 민주정부의 상관급 인사로서 반드시 부딪히고 주목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고통스럽겠지만 그때까지 버티시면 좋겠다고 아 그거를 정권초에 얘기하셨어요? 그때 누구보다 바뀔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시간이 오고 주목받는 시기가 온다 전현익의 목소리와 존재가 반드시 부각받는 상황이 올 거니까 버텼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정말 다부지게 가는 걸 보고 야 진짜 대단하다 제가 서로 덕담 그만하세요 이제 고민이 있고 좀 어려울 때는 선배님께 덕담 그만하세요 이제 7070 누가 전화한 겁니까 조태용 안보실장한테도 전화하고 주진우 전화하고 이번엔 또 원희룡 전화도 밝혀지고 핵심 실세들에게 그날 거의 동시에 전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요즘 또 보니까 그 이종호 블랙팔 인베스먼트 대표가 그 vip가 김건희다 아 김건희 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제 또 김건희가 황제 조사를 받았는데 앙타와네트 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루이 14세들아 결론은 김건희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실제 전화를 누가 했느냐와 상관없이 그 줄기는 김건희로 갈 가능성이 결국은 제일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전화를 하게 된 연휴 줄기 시작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결국 이 정권이 자멸로 망할 거다 내분으로 망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한재건의 국면이 시작된 거 아닌가 한동훈으로 김건희를 제압하게 되는 그들의 내분으로서 이한재건이요 네 이한재건 한동훈 위원장이 된 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윤석열을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나마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진짜 권력 실제 권력 김건희 쪽을 딱 잡고서 가야 된다 기획을 하시는 브레인으로서 전력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는데 그림이 쫙 그려졌어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구부릴 거라고 봅니다 글이 몰아붙여야 된다 한동훈 당대표에게 왜 가만히 있느냐 한동훈은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얘기했고 이원석은 법치를 어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특혜라고 했지 글을 놓고 지금 못 건드리면 그들이 인정한 블랙홀 아닙니까 글이 몰아붙여야 한다 모든 문제의 고리가 김건희 권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거기를 때려야 결국 윤석열 정권 자멸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이 대선 주자로 야망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손제를 할 수밖에 없고 김건희와 계속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고 민주당은 이 부분을 타고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동훈과 김건희와 윤석열 사이를 벌어진 텀을 공약한다면 저는 대통령 탄핵까지도 가능하다 자 가셔야 한다니까 이번 주말에 투표할 권리당원들에게 멘트 부탁드립니다 법사위와 지도부를 동시에 하면서 법률과 헌법 위반을 찾아내고 그걸로 탄핵을 시키는 이 역할이 저의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온몸을 던져서 반드시 해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표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길을 빨리 열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 제가 올인해서 총대를 매겠습니다 성과를 내겠습니다 수석 최고인으로 일할 때 그 소입을 잘 담당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사믹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30년 산 15년 산에다가 과일 발사믹 할인 맛있어 자 여섯 분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공익 제보자 김규현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박수 머탱 해병 박수 그동안 마음고생 좀 했을 텐데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제보자들을 내가 만나봤거든요 대부분은 마지막 순간에 포기합니다 처음에는 막 의욕적이고 그러다가 협박을 당하거나 주변 가족이 말리거나 또는 자기도 무서워지거나 마지막 순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처럼 거꾸로 초반에 망설이다가 마지막에 나서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박수 박수 그러니까 그동안 왜 말 안 했냐고 하는 사람들은 킹쓰지 마시고 구독자나 드려요 이참에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예요 김규현 변호사로 해도 되고요 정이규현으로 검색을 해도 됩니다 구현이 아니라 제 이름이 김규현이니까 정이규현 정이규현으로 최근에 10만명 넘어갔다면서요 예 그저께인가 넘었습니다 10만명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겁이 왔네 들어와 안녕하세요 말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어 오늘 그 골프 카톡방에 있는 양반들한테 고소호바를 당했다면서요 네 저도 여기 오면서 뉴스로 봤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하겠다 그렇게 저만 하신 게 아니고 그 JTBC에서 저랑 같이 보도를 해 주신 기자님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님도 같이 고소를 하셨다고 뉴스로 봤습니다 어렵지 않겠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직도 그분들하고의 어떤 좀 신이랄까 그런 게 남아있는데 이렇게까지 가니까 참 씁쓸하네요 구독자는 늘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그 양반들 녹취록을 공개했을 뿐이잖아 자기들이 다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허위 사실이라고 허위? 기사에는 나오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가 허위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뭐 받아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가 딱히 없거든요 뭐 이제 단톡방 보도 나가고 나서 죄송하잖아요 말없이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도의적으로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전화를 다 드렸어요 이종호 선배 빼고 근데 이제 그분들 당황스럽다 하면서 뭐 너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연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은 뭐 관련 없으신 것 같으니 제가 잘 수습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아마 그걸 뭐 녹음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잘 됐어요 기억이 이렇게 된 거 뭐 더 없어요? 하하하하 수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외도가 김성호 씨하고 임성근 사단지 아느냐 모르냐 로비를 했네 안 했냐 여기에 집중했는데 그 카톡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산부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은 산부 골프라고 열심히 설명을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분을 작년 3월 포항에서 뵙고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은 임성근 소장 1월은 관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김종대 의원의 이야기인데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이 산부는 골프 산부다라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그게 산부 토곤이라고 하는 게 연결될까 봐 굉장히 신경 쓰였나 봐.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과거에 만났을 때 산부 토곤 얘기를 많이 했다면서요. 처음 만났을 때도 사업 얘기를 서로 소개하면서 하니까 난 무슨 사업한다 무슨 일 한다니까 그거 산부 토곤에 하면 되겠다. 산부 토곤 연결해 줄게. 그러니까 산부 토곤이 과거에도 이런 일 했고 내가 거기에 회장도 알고 임원도 알고 등등등등 하면서 저는 산부 토곤 관련된 사업을 하시나 보다. 산부 체크하고 나왔을 때 그건 줄 알았어요. 그때 그 말씀하셨던 산부 토곤 사업. 그런 건 같다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죠. 주가 조작이다 뭐 이런 게 나가고 저도 엄청 놀랐어요. 누가 주가 조작이라고 그래요. 신장식 의원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신장식 의원이 국회에서 지금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하는데 모름지기 주가 조작이란. 주식을 싸게 많이 사전에 사고 단시간에 호재를 쌓아내야 되고 고점 직전에 팔고 나가는 게 일반적인 주가 조작 패턴이다. 그러려면 선행매매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조용히 싸게 미리 주식 살 수 있어야 되고. 호재 또는 호재로 보일 정보 물량이 쫙쫙쫙 쌓여야 돼요. 그다음에 개미들에게 분명히 휘스를 부러줘야 됩니다. 그 사이에 대주주는 반대 공시 없이 입국닷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재가 아닌데 계속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상속세를 낸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대주주들은 보통 이게 자기한테 별로 득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호재라면 호재 공시를 또 해야 돼요. 그런데 호재 공시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가짜라면 호재 공시했다가 공시 위반으로 또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네 가지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다음 거를 보시면 최저가 잔잔하게 쭉 가죠. 천 원대예요. 그런데 올라갈 때 보면 거래량도 폭증하고요. 천 원에서 5천 5백 원으로 5.5배 500% 올라갔다가 딱 빠집니다. 어떻게 그러면 호재를 쌌느냐. 며칠날 젤렌스카를 만났고. 그다음에 추경호가 가계약에 가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계단을 들을 때마다. 마다 여기 하나씩 있다고. 하나씩. 그다음에 원희룡이 현지에 가서 설명해 하죠. 우크라이나 가서. 그때 산부통원이 동행하죠. 산부통원이 동행해요. 최고점이 바로 대통령이 오송 참사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간다고 해서 사정이 바뀌냐라는 말을 하고 우크라이나로 가서 젤렌스키를 만나죠. 다섯 배에 뛰는 동안 산부통원에서는 아무런 공시가 없어요. 대주주가 가만히 있었던 거죠. 이때 대표이사가 누구냐. 공동대표이사 몇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정모 씨라고 한동훈의 대학동기, 사시동기입니다. 산부통원 현재 대주주의 회사의 대표가 검사예요. 대학동기, 고시동기. 보면 산부가 어떤 회사였냐 당시 부채 비율 400% 4년 연속 단기 순이익 적자 해외에는 0.06%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해외 사업 부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없으며 현지 해외 법인들은 휴업하고 청산 절차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업을 할 수 없는 회사인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에 딱 등장하는 거야. 같이 가는데 거기 같이 갔던 데가 삼성 포스코 한국전력 이런 데예요. 산부는 같이 테이블 안에 앉을 수도 없어. 그 회사들하고. 그런데 원희룡이 같이 가요. 재구성한 거야. 앞에 5월 16일, 5월 17일, 22일, 7월 14일, 15일 이렇게 쭉쭉쭉 아까 계단에서 쌓은 거 있죠. 맨 앞에 이틀 전 5월 14일 날 산부 체크하고. 이게 휘슬 아니냐. 휘슬이지. 라고 신장신 변호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좀 추정을 했어요. 국회 회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면책특권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이 믿지 않지. 그러니까. 저도 잠시 월요일 날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체크하고 라고 말한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블랙홀 인베스트먼트. 우리가 중매했잖아. 그러면 이종호 씨가 이 산부통원의 조나무 회장하고 하나의 그룹처럼 자기들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군가. 산부통원의 어떤 경영진, 오너. 이분들을 자기가 잘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크게 세 번이 바뀌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나무 중매했다는. 그다음에 다른 조 씨가 등장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회사거든요. DYD라는. 그런데 이 이종호 씨가 조나무 회장에 중매했잖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랬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종호 씨가 오래전부터 산부통원과 쭉 알던 사이고 지금도 그게 관계가 이어지나? 주인이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상상도 거부하는 거 아니야. 한 사람을 보면 돼요. 주인이 바뀌는 가운데 공동대표를 바뀌지 않고 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혹시 분신술인가? 그러니까 그냥 비슷한 패턴이 한 번 더 있거든요. 2000년에. 이번에는 이 2023년에는 550% 정도 뛴 거잖아요. 그때는 1500%가 뛰었어요. 국가 외교를 지금 주가 부양의 소재로 삼았단 말인가? 라고 우리 신장식 의원이. 거기서 질의를 그렇게 했다. 약간 정신이 좀 나갔어. 했을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정말 황당했던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산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관여됐다는 사실을 저는 모르는데요. 우리보다 더 하네. 거기서부터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조사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거든요. 조사 명령을 내리겠냐.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려면 조사를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바보 전술이 있잖아. 저 모르는데요. 전 모르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우리도 가끔 하잖아. 겁은 자주 하고.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재밌네 이거. 영화 시나리오 같지 않아요? 이거는 대단한 영화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보다 더 하지. 영화에서 봤을 때. 주식 작전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주포하고 대주주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중간에 작전 진행 중인데 대주주가 그때 넘겨버리면 주포가 이제 완전히 나갈이 되는 판도 가끔 벌어져요. 주포하고 대주주는 굉장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혼자 먹고 하이방이라고 하면. 김윤 변호사 지금 끄덕끄덕 했거든? 저는 몰랐다니까요. 식사는 하셨어요? 맛있네요. 맛있네요 이거. 이거 코멘트하고 국회의원 된 사람 많아요. 요즘에 너무 더운데 정말 뉴스만 틀면 너무 짜증나는 것 같아요. 상큼한 발사믹 식초 한번 맛보시면서 기분 전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아니 제가 사실 요즘에 입맛이 별로 없었거든요. 먹어도 입맛이 돌아왔어? 맛있어서. 제가 이런 거 익숙지를 아는데 익숙지 않은 사람이 맛있다고 하면 더 좀 그럴수하지 않나요? 15년산, 30년산 이 구성 진짜 발사믹 팬들 들어오십시오. 지금입니다. 이 구성 다시 없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30년산, 15년산 구성에 플러스 이 과일향, 과일향 발사믹 서비스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구매하세요. 들어오세요. 잡사바. 이런 변호사 보셨어요? 오늘 다른 얘기하기 전에 한동훈 우리 복덩어리, 한동훈 대표가 됐기 때문에. 국내의 힘, 경화와 새로운 시대의 민심의 보험을 해야 해요.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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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당을 절반으로 콱 접어버리네. 그러니까. 복덩어리야. 뭘 해도. 저 장면이 나경원 후보하고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인가 그 장면을 눈여겨봤는데 내가 눈에 딱 들어온 장면은 여기 커트라인 있잖아요. 나는 이제 두 사람의 어떤 화해를 보려고 했거든. 헬멧형 했지 이거. 이것은 제품인가? 아니면 기술인가?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지? 성격이 깔끔한 거지. 그런가 보다. 왁싱을 하셨나 저분은? 진짜 그런 수준이네. 미장원 어디지? 귀 위에. 위에. 여기를. 없어요. 또 이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우리 쑥 지나갔는데 서로 안 찾아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정 아니야? 눈 땡그랗게 해가지고. 이거. 조국 대표 처음 만났을 때 그 표정 아니야. 김태형 소장 표현이 하면 상관 자율주행이라고. 상관과 학원이 따로 놀고 있다고. 이준석 대표 만났을 때도 저런 표정 나와요. 똑같이. 조 대표를 더 싫어하긴 하는 것 같아. 표정이 더 과장돼 있어. 비슷한데. 근데 이 사진에는 머리가 또 정상에 가깝게 보이는데요. 이 각도에서는. 계속 뒷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조국 대표 뒷머리가 자연스러운 뒷머리죠? 잠깐 뒷머리 얘기해. 계속 보겠어. 아 진짜. 내가 가슴도 봐야 되잖아. 가슴도 봐야 돼. 가슴. 맞어. 진짜 한번. 가슴 새로 나왔어. 참. 가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종호 선배가 저를 다시 보면 아마 저런 표정이 아실까. 이종호 씨가 VIP는 대통령 부인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검찰 조사 받은 거 보니까 진짜 VIP는 맞나 봐. VVIP. 어 VVIP.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부르기만 한 줄 알았더니. 핸드폰. 핸드폰 뺏었다는 거 아니야. 신분증도 받았다고요. 그리고 신분증도 뺏었다는 거 아니야. 압수수색을 당한 게 아니고 검찰 휴대폰하고 신분증을 압수한 거 아니야.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 이거. 검찰 출신이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방문 조사를 한 번 한다고 하면 보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의자가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긴급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거 어떻게 병원에 가야지. 그런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센터 간다라고. 센터 간다고. 주머니 드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야 이리 와봐. 센터 간다. 남한 명이 전에 센터 가가지고 휴대폰 내놔. 신분증 내놓고. 야 저 10원짜리 하나야 한 대 다행히. 그리고 관저에서 만났다면 그나마 이해하겠어. 그게 아니고 경호처 건물에서 만났다는 거 아니야. 경호처에 무기와 중장비들이 있는 곳이래요. 가면 소위 장갑차 대형 중화기 이런 것들이 운동장에 쫙 있는 데래요. 그래서 청와대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거길 딱 들어가면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무기 들고 있고 뭐. 무기들이 다 있는 데래요 거기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 일부러. 쫄라고 검사들. 차라리 서면 조사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라도 똑바로 할 수 있죠. 그걸 검찰총장한테는 또 비밀로 한 거 아니야.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원래는 주요 인사를 조사하거나 하면 일자까지 다 상의하고 조사 방식까지 상의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질문사항까지 미리 다 컨펌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판에 한 두 시간 남기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 띡 하고 던졌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반대할까 봐 그랬다는 거 아니야. 검찰총장이 반대할까 봐 몰래. 이게 군검찰이었으면 이것도 항명죄로. 검찰총장이 감찰 지시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 지금 감찰하시면 안 되죠. 수사 중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검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검사 중에. 그러니까. 그럼 감찰 언제 할 수 있죠. 격려는 못해줄 망정. 왜 힘들었던 지금 우리를 괴롭히냐 이런 식의 반응이. 센터 까이고 무릎 꿇고 조사하느라고 힘들었겠지. 아니 이 사람들이 이제는 수치심마저 못 느끼는 건가. 총장한테 우리 애들 힘들어요. 건들지 마세요. 이거란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 프로스는 조용하죠. 검찰 내부. 별다른 뉴스가 없네요. 조용하네요. 그러니까 김윤희 변호사 오늘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말하는 게. 얼마나 지금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한숨부터 나오잖아. 그게 그게 얘기하고 지금 구독자 늘려요.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헬스로 4년 동안 챙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지금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그 1심에서 쩐주들이 기소가 됐는데 한 사람만 공범으로 기소가 됐어요. 손모 씨라고. 이 사람이 무죄가 나왔어. 쩐주이긴 하지만 주가 조작을 직접 한 건 아니다. 돈만 됐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거 봐라. 돈만 됐는데 무죄 아니냐. 김건희 무죄다. 이렇게 주장해 왔어요. 이제 그 무죄가 나면 검찰은 항소를 하잖아요. 항소 이유서에 이 사람이 공범까지는 안 되더라도 방조까지는 이 사람은 충분히 더미가 있는 사람이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주가 조작 자체는 알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조범 맞지 않냐. 그럼 방조범이라고 하면은 아니 법원에서는 공소장을 변경을 해서 방조죄로 처벌해달라고 해야지 법원이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기백 있게 공소장 변경하시죠.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검찰 명확하게 좀 하시죠. 명확하게 그런데 검찰에서도 야 이거를 공소장을 변경을 해가지고 전주가 방조죄로 처벌되는 전력을 남겨야 되냐.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처벌이 되잖아요. 손모 씨가 그러면 대통령 부인도 이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침내 검찰에서 방조죄로 추가를 하는데 그게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창수 지검장이 온 날 처리가 됐다. 진압하러 온 사람이거든. 아니 대통령 부인을 지금 직접 소환하려고 그래? 안 되지 하고 진압하러 온 사람인데 그날 이 방조죄가 추가됐어요. 방조죄가 추가되면 손모 씨가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 부인을 기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그게 9월 12일 날 판결이 나요. 그러니까 9월 12일 날 그 판결이 나기 전에 대통령 부인을 무혐의로 처벌해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 라고 김기현 변호사도 생각할 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쪽은 전문가잖아요. 법조인이고 검사 출신이고. 그렇죠. 사실 공소장 변경을 할 때 검찰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던 걸로 저는 여러 경로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두 파가 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가 있죠. 총장이나 지검장이나 이런 급들은 정권의 눈치를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음 정권이고 다다음 정권에는 나 없잖아요. 그런데 평검사들이나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은 나는 이 정권 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에서도 나는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한 쪽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아마 지휘부나 이런 쪽에서는 굳이 이걸 해야 되겠냐? 그 결제가 난 날이 이창수 지검장이 취임한 당일이었어요. 추측헌데 이걸 결제가 안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정신없을 때 오자마자 첫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썩 밀어놓은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창수 지검장은 대통령 부인을 보호하는 역할인데 이 공소장을 변경하면 대통령 부인을 처벌해야 되는 쪽이 된단 말이야.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하나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싼 티켓 쪽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부인은 그래 조금 약하게 처벌 받자 이게 아니고 안 돼 절대 남편한테 미쳤어? 공소장 변경을 했다고 해서 공범 적시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약한 티켓을 끊어주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디올 처리하는 거 봐 어떻게든 빠져나가잖아. 그 재료낀 거는 양주 처리지 양주 처리. 폐기. 폐기. 양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냐. 폐기. 딴 거는 다 핑계를 댔잖아. 화장품도 포장만 같이 돌려주려고 그랬다. 샤넬 화장품 거는 할인 매장에서 샀기 때문에. 샤넬은 할인 매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걸 가지려고 욕심냈 겠느냐 이런 말이지. 그런 변명인데 어쨌든 온갖 걸 갖다 붙였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양주야. 안 마셨으면 역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면 되는데 그 간단한 걸 내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폐기를 누구에게 언제 폐기를 했냐. 어떤 한 사람의 인체 내로 폐기한 것이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인체 내부에 폐기했냐 외부에 폐기했냐. 한 번에 폐기했냐. 두세 번에 나눠서 폐기했냐. 궁금하잖아. 짐벌을 탔냐 안 탔냐. 짐벌을 탔냐 안 탔냐. 얼음이랑 같이 폐기했냐. 여기 의원님 여기 면책 듣고는 안 돼. 아니 폐기했냐니까. 아니 이거는 그냥 궁금증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에 그냥 진지하게 다시 물어보면 만약에 대통령 부인에게 위해물질이 들어있는 주류를 선물로 가장해서 줬다면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경호처에서 처리했어야 돼. 경비가 뚫린 거지. 아니 경호처에서 처리하고 잡아들이고 난리가 났었어야 돼. 경비가 뚫린 거지. 독이 들었다. 뭐 이럴 수준이잖아. 독이 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다 잡아들이는데 난리 나야 돼. 그런데 경호처에서 처리한 건 책이잖아요. 유해물질은 책인 거지 그러니까. 직접 처리했나 보지 이번에는 직접 처리. 인체 내로 폐기했거나 어쨌든 없는 거야. 웬만한 경우나 아마 똑같은 걸 사서 갖다 놨을 텐데 세 목사가 되게 주도분면한 사람이잖아. 시리얼 넘버 찍어놨을 거야. 뭐 적어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걸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위해물질 폐기. 그리고 결국 디올백도 실물은 제출 못 받는 것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줄 건가 봐요. 쓴 흔적이 있나 봐. 그런데 오늘 정말 코미디 같았던 건 뭐냐면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받으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공무원의 아내 부인이나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받아도 되는 거냐. 그렇대. 그런데 받아도 돼요 그랬더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한 행동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행동인가요 그랬더니 순간 당황.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록물로 끝까지 밀고 나가던가 그것도 제출하려고 했다. 하루만 사는 사람들 같아요. 오늘 하루만 이렇게 얘기해서 넘어가고 오늘 하루는 이렇게 얘기해서 넘어가고 그런데 그렇게 국가기관들을 지직박죽 만든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야. 조사는 받으셨겠죠? 저도 그게 궁금해요. 사실 그 건물에 영화 볼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시간 반이든 13시간이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실 저는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정말 11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으셨을까 너무 궁금해서 너무 얼마나 지루하셨을까 그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에는 지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하는 시간이었다. 어쩌면 노트북도 못 들고 들어가고 손으로 쓰고 그랬을지도 몰라. 검사를 믿지 못하는 거거든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그 노트북에 녹음기가 있는지 카메라가 있는지도 모른데 그렇게 하도록 했을까? 경호처에서 뭐 잘 경호 안 뚫리게 안 뚫리게 주거침이 많다하게 잘 오늘 오물풍선한테 뚫렸던데? 마지막 짧은 겁니다. 0707 있잖아. 7070 콩치에 콩치에 이 번호를 전국민이 하는 번호가 됐어요. 대리운전 번호도 아니고 이게 이 번호가 중요한 이유는 세상명사건의 시작이에요. 이 번호로 전화해가지고 이 번호를 받자마자 국방부 장관이 예정돼 있던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면서 그걸 취소하면서 모든 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70을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이때까지는 대통령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요즘 밀고 있는 가설인데 일단 신호는 가는데 전화는 안 받네. 8070에 7070 그거 거기 해보는 사람 진짜 많대 요새 기자가 그때 초창기에 전화를 했을 때는 이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라고 반응을 했었다고 저도 대통령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부인일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원희룡 장관하고 통화할 때 다른 사람들은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하거든요. 여기는 비서하고 전화통화를 합니다. 그것도 네 번이나 비서를 통해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잖아.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든 최우선 통화 대상이에요. 장관 지금 바쁘신데요. 이럴 대상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 첫 번째 통화 원희룡 장관의 개인 핸드폰을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 그러면 비서한테 전화해 볼 수는 있잖아. 그럼 비서는 즉시 회의를 하고 있건 어떻게든 간에 대통령님 전화 왔습니다. 하고 전화를 받았을 거 아니야. 비서가 받는 건 한 번으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연속으로 네 번 통화가 비서한테 이뤄진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원희룡 장관과의 통화는 비서한테 해야 된다라는 관계가 성립된 상황 아닐까? 대통령은 원희룡 바쁘니까 나는 비서한테 전화해야지. 그럴 리가 없잖아. 대통령 부인이 원희룡 장관과는 그 이전에 양평 종점 사건으로 서로 소통할 이유가 있었던 사이였고 그리고 그럴 때 장관하고 통화하는 기록이 남지 않게 하려고 비서하고 통화하는 그런 관계가 이미 형성돼 있었던 건 아닐까? 두 번째 일반 전화를 상대방 휴대폰으로 한다는 건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우리는 휴대폰 전화할 때 번호도 안 찍어 이제 그냥 이름 검색해가지고 거기 누르지 번호를 누르지를 않는다고 일반 전화는 휴대폰 꺼내가지고 그 사람 전화번호가 뭐지? 혹은 비서관 전화번호가 뭐지? 본 다음에 그거 눌러야 돼. 굉장히 귀찮아. 그 귀찮음을 감수했잖아. 그렇다면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게 만들고 싶었다. 그런 가설이 있었을 수 있어. 물론 대통령이 누구한테 시켰을 수 있어. 야 어 야 거기 연결해봐. 그랬다면 또 다시 원희룡 장관 비서와 네 번 연결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원희룡 연결해봐. 했어? 어 지금 장관님 어떻게 됐어? 어 지금 회의 중이시여가지고요. 대통령 전화하신다니까 빨리 바꾸세요. 이러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원희룡하고 통화했어야 돼. 비서가 있었으면 더더욱이 첫 번째는 비서하고 통화했다 하더라도 그다음부터는 원희룡 장관하고 통화가 됐어야 돼요. 저는 그 가설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통령이 원래 상시 누군가에게 시켜서라도 그 번호를 누르고 상시 쓰던 번호라면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그 번호로 발신 기록을 사실 조회를 했을 때 다른 날에도 통화 기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직 7월 31일에만 7번 발신 기록이 있습니다. 7070 번호 뒤에 숨고 싶었던 누군가가 7070을 이용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동화한 거 아닐까? 라고 겁이 생각하나? 신유진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정확하게 한 가지가 또 더 특이할 게 있는데 조태용 안보실장하고 통화했잖아요. 통화한 시점이 그날 안보실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다고 언론에 나왔거든요. 회의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한다? 자기가 회의하면서 맞은편에 앉아있는데 여보세요 20대 초반에 연애에 미친 상태일 때 서로 서로 쳐다보면서 전화하거나 서로 쳐다보면서 문자하거나 이런 미친 상태는 가끔 있거든요. 다른 장소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여전히 대통령일 것 같다. 왜냐하면 당일날 대통령실에서 원장관이랑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해서 어떤 어떤 정책을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심스러운 거는 그날만 통화기록이 있다는 게 그게 저는 하나 딱 걸리긴 하네. 전화를 걸어가지고 누군가 기자가 통화할 때 받았다라는 건 평소에 다른 용도로 쓰이던 전화였다라는 얘기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 전용 전화가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화한 독서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 있는 국방부 장관한테 그냥 개인 전화로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사람인데 그런 거인데 굳이 유선전화 찾아가지고 좀 이상하네 듣고 보니까 대통령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 일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곧 회의에서 만날 사람한테 뭘 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와 뭐 이랬을 수도 있지. 조태용 실장한테는 왜 그렇게 야박하게 생각해요. 따뜻한 마음으로 이거 보는구나. 그런데 이 전화번호가 한 번 해지가 되고 다시 개통이 되잖아요. 그 이전에 통화기록을 삭제하려고 그랬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맞아. 그런데 왜 말을 못합니까 대답을 하네. 그렇지. 대통령이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야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말할 수 없다고 하잖아. 남자 여자입니까 도 답을 못했단 말이야. 이종섭이 이렇게 말할까 봐 호주로 보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었던 게 아닐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대통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대통령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군사법원에서 변호인단이 이 7070 번호 통화 내역을 신청을 해보자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데 왜냐하면 이 번호로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를 보면 누군지 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한 건데 가장 보수적일 것 같고 잘 안 움직일 것 같은 군사법원만 이 증거들을 차곡차곡 엿볼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웬일이야 박정은대는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것도 군사법원이거든요. 지금 이런 영장을 그나마 받아주는 것도 군사법원이야. 공수처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공수처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 부인이 진짜 나를 움직이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 아니 셔츠가 안 나와가지고 모 기자가 취재한 바람에 따르면 대통령의 부인께서 박절하지 못하신 거는 맞나 봐요. 선물 들어온 거 있으면 그렇게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한테 그냥 준대요. 그래서 저는 디올백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누굴 줬다고? 누굴 줬는데 그 양반이 쓰기도 좀 그러니까 당근? 그런 다음에 누군가 그 물건을 산 다음에 당근을 탈퇴해버렸다면 당근을 탈퇴해버렸어? 그럼 이제 오리문 중인 거지. 할 수가 없는 거야. 양주 지금 팩이 됐다고 안 내놓고 있고 디올백 안 주잖아. 사진만 내놓잖아. 화장품도 실물은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없는 거라고 오로지 우리가 실물을 본 거는 책밖에 없어. 내다 버린 거. 여기 있다고 내놓으면 될 거를 안 내놓고 있잖아. 진짜 엉망진창이야. 끝내야 되겠다. 우리 김규현 변호사 채널 홍보 기회를 드릴게요. 김규현 변호사로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의규현 채널명은 정의규현이고요. 생기는 어떻게 해요? 생계 변호사로서 지금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뭐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나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필요해요? 일자리 일자리 필요해요. 또 어디서 줍줍하려고 이제는 뭐 수임할 사건이 없을 거 아니에요. 검찰하고 상대해야 되는데 김규현 변호사하고 검찰 앞에 가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혼 전문으로 돌아서세요. 이혼 전문? 괜찮다. 이쪽에서 사건 좀 주시려나 봐. 제가 그런 이유 비슷한 이유 때문에 뉴공 출연 이후로 돌렸어요. 이혼 쪽으로. 저 두 분이 다 이혼 전문이에요. 사건 좋습니다. 검사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그럼 일본 고객은 부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특수변호 어느 장단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 상황이 정리가 되고 원래 하시던 일을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야죠. 맞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규현TV 신장식TV 한동훈 대표가 됐고 이재명 대표도 곧 확정되겠죠. 대진표가 완성이 되고 그럼 머지않아서 큰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체력관리를 잘하고 있어라. 끝 끝